안녕하세요 차은우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능 연예대상에 와서 상을 받을 줄 정말 몰랐는데 MC를 하는 것도 너무 영광인데 좋은 상까지 주신 SPS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올 초에 정말 농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 팀에 대한 승부에 대한 그런 걸 한 번 더 일깨워준 우리 서장훈 감독님을 비롯한 안재철 PD님, 최윤 작가님 모든 제작진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게 너무 소중한 가족 같은 집사부 식구들 승기형, 세영이형, 동현이형, 성록이형 그리고 세영 PD님, 지숙 작가님, 희수 작가님 비롯한 모든 제작진분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집사부 일체를 통해서 매주 멋진 각 분야의 사부님을 만나고 그들과 일상도 체험하고 같이 경험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하는데 저의 가장 큰 사부는 형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부 팀입니다. 다시 한 번 답진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는 차은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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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